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? 내가 배그를 안 해버릴까 봐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진짜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왜냐면 나는 유튜브 때문에 배그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러난이 안녕하세요 나 근데 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? 나 요즘에 방송 보고 좀 할 거 없어가지고 락은 하고 랩업하고 있어 근데 웹힌보다 웹힌들 볼 게 없어가지고 드라마보다 드라마도 다 봤거든 그래서 보고 시작했어 원래 아예 안 봤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막 해볼까 싶어가지고 상대껏 유튜브 다시 보기 보다가 재밌어 보이더라고 왜냐면 그냥 보고 있는데 시간이 수수로 가더라고 아침 곧 있으면 아침이다 아침밥 뭐 드실 거예요? 아침 밤 완전히 다 새실 거예요? 밥 안 먹고 계속 다야 캐다가 잘 건데요 아 진짜요? 어우 예상치도 못했다 잠들 때까지 캐다가 부자가 돼야겠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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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혹시 마크 처음이신가요 dokeny 네 근데 처음인데 저 한 30분인가 해봤어요 저번에 와 많이 했네 babo 누르면은 3인칭 아니 네가 안 해요 한 번 더 누르면 본인 얼굴 보세요.. 일일이 지원 보이시나요?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템을 지금을 받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가세요 7번 은 DOTH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세요 소지금이 보이시나요? 네네네 은논하가 하나만 1,000원인데 지금 3000원이 되신 거예요 지금Heyาง 일단 새로 나왔어요 전제사는 3000윤이자 아 숲이다 어? 언니 왜 혼자 있어? 나 지금 배우고 있어 수피야 기분 알려달래 너한테 나한테? 어 어 지금 아 그 수피야 좌표 찍는 것만 알려주게 여기 좌표 찍어 좌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찍어? 걸포님 N 눌러보세요 N 어 이러면은 여기다가 포켓몬 센터 센터하고 저장 멀리서도 이게 핑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걸포님이 어 여기는 나중에 찾아와야겠다 싶은 곳은 N 눌러서 핑 찍을 수 있고요 아 이렇게요 지금 가는 길은 미국을 가고 있어 우리가 언니 뛰어가야 돼 미국을? 나는 원래 날라가지 그럼 나는 언니는 날개가 아직 없잖아 애기니까 그럼 너가 데리고 가면 되잖아 내가 난다고 언니까지 날개 할 수 없어 우와 병원이다 아 잘 쓰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미국이야? 귀엽지? 여기가 이제 우리 5성 5성으로 우리 회사의 동네야 엄청 엄청 가깝다 여기가 우리 집이 걸랑 수피식이야 여기가? 응 우리집이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언니도 지울 수 있어 언니 빨리 난청 피우지 말고 들어와 어 고양이다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지? 때리면 안돼? 어 때리면 어떻게 돼? 죽지 죽으면 어떻게 돼? 언니가 똑같은 거 구해와야지 롤이야 여기 아 진짜? 그냥 한 방에 죽어? 근데 이거는 로나 서버에 한 마리 밖에 없는 고양이야 찾기가 어려운 근데 내가 집 비었을 때 누가 내 고양이를 죽여놓으면 어떡해? 그거 뭐 찾을 수 있어 그것도 구해와야 돼 그 로그를 찾을 수 있어 운영자님이 다 알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언니 일로와 아 일로와봐 이거는 나의 쓸모없는 걸 준 거야 굉장히 많이 준 건 아니고 우와 다이아몬드 투구 그렇지 그렇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와 하지만 언니는 방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눈을 높여놓진 않겠어 우와 지린다 수피아 고마워 언니 응 뒤돌아봐 응 예쁜 건물 하나 보여 안 보여 백악관? 우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거든 와 저기도 한 번 봐 일단 여긴 들어오자마자 피아노 짜라란 아 나도 앉고 싶은데 어 언니 왜 부셨어 아 부신 게 아니라 앉으려고 오프릭했는데 언니가 앗고 부셨어 언니 주머니 앗고 이거 빨리 여기 좀 꽂아 어떻게 꽂아 이거 아니 나 그렇지 아니 나 앉으려고 했는데 의자 여기 막 부시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나 의자 앉아줬다 우와 사진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럼 성태 지분이 백악관 안에 있어? 뭐 어 성태 오빠 짐은 또 따로 있지 성태 오빠 짐은 또 따로 있지 성태 오빠 짐 보여줘? 어 카세트 칭성태 아 펄 어 어 Potter 성태 오빠 짐은 퀵 서메스가 따로 나와 언니 오케이 이건 진짜 우와 저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틀어? 목클립? 가자 언니 그만 내려 니 언니 말썽꾸러기네 틀어놓고 가자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언니는 근데 우리 여기는 오성이라고 했잖아 나의 회사 언니는 오늘 여기가 아니야 오늘 언니가 배치받은 회사에 내가 데려다줄게 그래 얌전히 따라와야 돼 뛰어갈게 언니 내가 준 옷은 다시 돌려줘 왜 언니 오성 아니잖아 빨리 내놔 줬다 뺏는게 제일 나쁜거야 안줄거야 가져가 손이 무늬 줄거야 언니 내려서가 벗겨서 가져가 나 안줘 나 그럼 없는척할게 가서 빼놓고 없는척할게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배연 있으니까 주는거야 배연 있으니까 알겠어 알지 알지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수표야 그런거 다 갚는 사람인거 알잖아 언니를 크게 될 사람이야 언니 하루종일 다이아만 갤거야 언니 잘해봤는데 이게 성태집이야? 어 맞아 우와 집 딱 봐도 성태집이다 개좋다 크기가 너무 너무 집에 4배인데 이거 저거 저 집은 누구집이야 안녕 어디있어 안녕 안녕 냥치 안녕 수님은 인천이야? 수님은 인천이야? 수님은 인천이 뿌언니에요 그러면은 양수씨가 뿌언니를 데리고 가 알겠어 수표 언니 데리고 갈게 안녕 수표야 고마워 이리 오시면 돼요 수님은으로 가죠 나는 수님은에서 건설부장을 맡고 있어 아 건설부장 그럼 집 잘 짓겠다 일단은 여기가 지금 우리 수님은 랜드마크 지어지고 있는 수님은 어 벌써 다 왔어? 왜 이렇게 다 가까워? 생각보다 가까워 그니까 이거 맵이 안 크다 생각보다 자 여기 땅을 알려줄게 지도를 여기가 거제 응 거제 위가 부산이잖아 응 저기가 부산이야 여기 건너면 응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님은 본부 본부기지라고 할 수 있는 료칸 료칸 컨셉이야 아까 일본인가보네 어 일본식 야쿠자 컨셉이야 우와 탈의실 어 우와 이거 되게 잘 우와 잘 만들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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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뭐 물고기가 있는데? 무슨 어 닥터피쉬 닥터피쉬야? 신기하다 또 어디가? 회사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회의실이야 우와 얘 진짜 지른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오셨으니까 저희 부산의 명물을 한번 저기 고추탑 고추탑 선생님 저게 뭐야? 어디? 저기 보라색 탑 어 뭐야 어 고추탑이야 어? 고추탑 왜 그런 이름을 지었어? 민찬기 쌤이 들어올라다 말아서 땅 땅대고 타가자 저거 흉물입니다 도망간다 마크를 처음 시작하면 맨손이잖아 언니 아 마크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어 그럼 시작할 때 나무부터 캐야돼 응 맨손으로 나무를 한번 캐 봐 도닥도닥 캐질 때까지 홀 엄청 오래 걸려 응 어 그럼 여기 나무 블록이 하나 떨어졌을거야 아 이걸 주워서 아 그러면은 인벤토리를 열어서 제작 때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돼? 어 판자 이제 옆에 보면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뜰거야 언니 응 아 여기 이거 어 어 만들었다 응 그리고 손에 들고 설치해보자 통 하고 했어 이 친구가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친구고 응 게임 끝까지 쓰게 될 친구야 각당 중요한 친구 중 하나 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마크는 여러가지 장비가 있어 어 나무로 만든 장비 돌로 만든 장비 철로 만든 장비 다이안로 만든 장비 순서가 있는데 응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장비는 나무 장비야 그래서 맨손으로 나무를 캐고자 몇 개 더 근데 왜 맨손으로 캐? 그냥 돌 도끼 있는데? 일단은 마크를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는 지금 서버라서 도끼가 있지만 처음부터 알려줘 만약 죽어서 모든 템을 잃어버렸을 때 아 처음부터 기초를 알려줄라고 아까 원목을 전부 다 판자로 바꿔볼래? 원목을 다 판자로 판자 그리고 판자 일부를 막대기로 만들어보자 천천히 내게 만들었어 여수 그러면 갑자기 나무 삽 나무 검 나무 복귀 나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뜨지 응 어 그거야 마크는 템을 조합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장비를 만들려면 그런 재료가 주어져야지 만들 수 있어 음 첫 번째는 일단 나무 곡괭이부터 하나 만들어볼까? 나무 곡괭이 만들었어 짜잔 자 마크는 특징이 있어 언니 지금 철을 들고 있잖아 어 나무 곡괭이에서 바로 철로 넘어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 배그도 4티어, 3티어, 2티어, 1티어로 넘어가잖아 천천히 어어 마크 장비는 나무에서 철로 바로 못 튀어 넘어 나무부터 만들고 돈을 만들고 그 다음 철을 만들고 그 다음 다이아로 만들 수 있어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무 곡괭이가 철이 안 깨진다는 거지? 그치 단계를 뛰어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단계를 이해했어 완전히 이해했어 그럼 이제 광지 강의를 하러 갈 거야 따라와 언니 응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뭐야?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너네 집 왜 이렇게 번쩍번쩍거려? 우와 너네 집 뭐야 지하 몇 층까지 파는 거야 언니 조금만 교육하다가 회장님 교육시켰거든 그거 참여하고 갈게 그렇게 따라주면 안 돼 entsprech 은연언니 팁을 알려줄게 물에 들어갈 때는 스페이스로 누르면 올라가고 슈퍼츠를 누르면 내려강 오오 지하광... 지하 광산이야 너는 집에 왜 지하 광산 있지? 오 지린다 아까 돌곱괭이를 한번 캐 보자 갖고 있는 걸로 와 이렇게 그런데 철블록을 안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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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물은 이게 깊이마다 생성되는 조건이 달라 그래서 너무 깊으면 안 나와 이제 결혼식 가자 순임은 오늘 사장님 결혼식이 있어 로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자 엔진님도 왔다 엔진님도 왔다 나 썩은 살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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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손 두둑기 챙겨 오셨죠? 네 제가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다 기억합니다 카메라멜이다 우와 멋있다 거의 잘한다 멋있다 로나발 주민들과 같이 결혼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입장해주세요 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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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하장님 제가 궁금하긴 한데 왜 남상렬씨와 결혼을 마음먹은게 이유가 있어요? 네? 어 얼굴만 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럼 우리 홈커너 홈커너 남상렬씨는 왜 별을 왜 왜 갑자기 마음을 먹으셨죠? 저 역시 얼굴만 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й那个 오 으 어짜 tire 결혼 축하드립니다! 안녕! 안녕! 신랑 남상현 씨는 신부 로나 땅 씨를 많이 사랑하나요? 많이 사랑하나요? 신랑이 집중을 안한다고? 신랑이 집중을 안한다고? 또 엄마예요? 39.122 혜Only 성 cure 어머! phone иру이 wyp 신랑이 집중을 많이 boils 반 podemos 좌연 엑? 점점 견뎌 5. 5. 5. 5. 4. 5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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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밥으로 들어가자 바로 밥으로 들어가자 뭐야 일로와 여러분 내 캐릭 이상해 내 캐릭 봐봐 아 난초 자 저기 보시고 저녁이 지금 야호 야호 난초야 나 나가는 길 알려주면 안돼?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난 뛰어가야 돼가지고 길만 살짝 알려줘 방향만 알려줘 앞으로 여기로 가야돼 저기 땡큐 고마워 걸포니님 뭐? 뭐하고 계세요? 저 구경 다리고 있는데 일단 저기는 이제 신혼을 죽이게 냅두고 걸포니 한번 좀 적은 길을 더 거쳐볼까요? 너무 좋아요 저기로 가봅시다 너무 좋아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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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